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로블록스 아 오랜만에 샤워나 해볼까? 아 요즘에 샤워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이거 너무 떡졌단 말이야 리아야 네? 너 샤워 안 한지 얼마나 됐어? 한.. 한 2년 반 정도 된 거 같아요 이야 배꼽에 때 낀 것 봐 와 타월 갖고 와 와 안되겠다 너는 진짜 오늘 딱딱 빡빡 밀어야겠다 쟤 빡빡 어휴 얼굴도 그냥 가오 눈콜 사라지게끔 밀어야겠네 이거 아 샤워 귀신아 아 이게 이게 무슨 냄새 이거 어디서 두린내가 난다? 아 이게 무슨 냄새지? 머리에서 나는 냄새였네 안녕 예술아 야 너는 안되겠다 응? 응? 왜? 안되겠다 오늘 너희 둘 다 내가 때 밀어줄게 따라와 야호 좋아 때를 밀려면은 이 타월 뱅 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? 목욕탕 가는 길이야 한마디로 어 목욕하는데 이렇게 어려워? 아 어디서 냄새 나지 않냐? 어? 어 이거 뭐야 타월인데 타월 어 타월이네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도 좀 문질러 문질러 발 좀 닦고 이렇게 닦고 아 진짜 니네 냄비가 아 아 난 샤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때랑 헤어지기 아쉽단 말이야 야 오늘 어? 샤워하고 미호 때로 막국수 해먹자 안되겠다 오아 다뤄워 니 배꼽이나 봐 배꼽 안 민지 얼마나 됐어 너 배꼽 안 민지 얼마나 됐냐고 2년 정도 된 거 같아 당신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? 여기가 진짜야 아냐 여기가 진짜야 여기가 진짜야 그래 미호야 잘 내려왔다 너 타올 좀 해서 빡빡빡 밀어 당신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으실 건가요? 아까 했죠 오케이 자 얘들아 위에 올라가면은 어? 너희들의 떼를 불릴 수 있는 무언가 있겠지 빨리 올라가보자 얘네 진짜 샤워가 필수야 봐봐 얘 배꼽 떼봐봐 급첨 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 같아요 아픈길과 회오리맵 난 아픈 길로 가겠습니다 회오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좀 많이 아프겠는데 근데 떼가 막 벗겨지는 기분인데 역시 역시 어우 욕조 파워야? 어우 떼가 그냥 벗겨져요? 똥 땡글땡글한 똥도 싸우면서 가구 얘들아 몸 잘 닦으면서 봐야된다 아 아 아 아 야 여기 올라오면은 그 제작자님이 사은품으로 휴지 세트를 주네요 휴지 세트 잘 닦고 다니라고 됐다 땡글땡글 돌면서 어 미호 거기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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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밀고와 떼 좀 빡빡빡빡빡 이이고와 thế 때미igne 이 아줌마 찾아요 음 데미 내가 밀어줄게 빨리 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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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er 하여치 자 이제 사은품 받아가 휴지 세트야 음 휴지 세트 좋아요 BRIili nomination 니아야 빨리 페꼽들이 밀어야지 베꼽에 땡 positivelyущие 어 이거 나 나에 이 있어요? 있어요? 嫌? By 係 살 좀 빼고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이게 때야 때야 살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해 몰라 이게 뭔데 내 배에 있는 게 제작자와 부작자자의 관계는 쌍둥이 아닐까 친구다 자 제작자와 부작자의 생일은 이건 쉽지 7월 1월 7일 그냥 찍었지 뭐 랜덤블록 고르시오 뭐지 둘 중 뭘까 아 나 이지선다 싫어 싫어 아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 구독 내가 볼 때는 길이 아무래도 투명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? 여기 왼쪽 길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도 치트길을 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아 안됩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길이 여기 투명 길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투명 길이 있지 자 제작자와 부작자의 나이는 이거는 쉽죠 13살입니다 그냥 맞춰요 저는 찍실이거든요 대단해 자 그리고 이거는 아픈 블럭 같은데 빨리 안 넘어가면은 죽어요 오 죽을뻔 했다 자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피 좀 채우고 가자 이게 뭐 와 이거 조심 떨어져야 된다 너무 긴장만 안 하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experiência 여기서 뭐하세요?! 올라가세요 아 낚시였구나 낚시였습니다 어머 어떻게 해야 돼? 아무래도 비밀길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가짜고 아 여기에 미세하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 역시 비밀길이 있을 줄 알았어 뒤로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완전 함정 맵인데요 잘 풀어야겠는데 목욕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다 여기 길을 또 잘 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아래로 떨어지기 오케이 나는 역시 천재야 너가 뭐 천재야? 우리가 다 깼는데 뭐야 내가 알아냈는데 뭐야 여기? 우리 세이브존이야 다음 단계 왔다 와 편안해 얘들아 목욕할 수 있는 시간이 왔어 아 짱 싫어 아 너무 좋다 안 돼 배꼽에 있는 씨앗이 녹고 있어 씨앗이었어 그거? 응 저거 식목이를 심은 거잖아 식목이래 아 어쩐지 언제쯤 싹이 피어날까 자 일로 쭉 가볼까 이거 아무래도 린스인 거 같아 스킨? 샴푸?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뭐지? 치약? 치약? 이건 뭐야 치약? 자 회오리 1인증으로 해야되는 회오리 됐고 깼고 이거 뭐야 이거는 회오리인데 어렵다 좀 점프하고 점프하고 어 미호 왜 이렇게 잘해 오늘? 포기 포기 좀 실력이 좀 늘었다 통 같다 오늘 목욕하고 싶어서 칭찬하면 안 돼 이래서 요맨이 뭐야 왜 이렇게 잘해? 목욕을 난 진짜 하고 싶어도 깨는 거야 목욕해야 돼 오늘 목욕 어? 리아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? 방송인데 여기다 똥을 몰래 싸면 어떡해? 와 너 근데 진짜 똥 닮았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수분감이 좋아? 더러워 맨질맨질하다 오늘 뭐 마셨나? 목욕특집인데 더러운 애 아 너무 더러워 아 목욕을 해야되니까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여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세면대입니다 이거는 세면대 물도 나와요 물도 나와 물 나오는 소리만 나오네 자 여기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길이 아니고 가운데입니다 역시 헷갈렸다고 자 여기서 아픈 블록 피해하고 어 리아 떨어졌다 아무래도 오늘 목욕할 사람은 나 혼자인가? 역시 더러운게 짱이라뇨 자 이번에는 물색깔로 변했다 좀 약간 좀 지저분하네요 이 맵 어? 이게 뭐야? 어? 여기 약간 세면대 세면대가 있습니다 위에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있고 샴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 이거 화장실 타일이에요 화장실 타일 바닥 드디어 화장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가요 너네들은 아무래도 오늘 목욕하기 싫은 것 같아 아니요 저 거의 다 왔어요 아이고 나 먼저 가야겠네 와 여기 보글보글 나오는 욕조가 있네요 아 드디어 목욕할 수 있네 아 시원하다 니아도 같이 목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원하다 이제 우리 남탕 여탕 골라야 될 거 아냐 저런 여탕이요 안돼 그건 범죄야 그럼 남탕이요 자 앞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자 오케이 됐다 물타고 올라가서 이게 반대편인 것 같은데, 내가 볼 땐? 으아! 와... 뭐지? 길이 어디지? 우와, 나 진짜 많이 왔다. 나 길이 가늠이 안 가. 다시 올라왔습니다. 태초부터. 제가 볼 때는... 아... 여기 길이 아닌가 봐. 자, 여러분들. 여기 길이 아닌가 봐요. 자,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. 계속 떨어졌는데,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목욕은 여기서 실패인 것 같아요. 목욕... 목욕 못했다. 오늘 타워 못 깼다. 무슨 에러가 있는지 저기 절대 못 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...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그러면은..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안녕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 안녕!